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여주시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속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검사가 진행되는 양일간 검사소를 연장 운영합니다. 여주시가 관내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신속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은 휴무일이 아니면 근로시간 내에 틈틈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자발적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에 신은 직업소개소 여주시지회에 협조하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퇴근 이후인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직업소개소 대표자가 희망자를 여주시청 본관 앞 임시선별검사소로 인솔해 신속 PCR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성 없이 일시에 검사를 받도록 도와주신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760회분의 얀센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 KBPS 박소희